소통 잘 된다, 물음표가 찍혀 있죠? 뭔가 소통 잘 된다, 당과 정, 한동훈 지도부와 대통령실, 이 소통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자,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의료 위기 정말 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해도 더군다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과 평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 역시 이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 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이게 오늘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나온 여러 번의 설명.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두 번의 브리핑, 두 번의 설명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 역시 계속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상당히 다른 지각과 인식을 보여줬거든요. 김상희 평론가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고 대통령실이 거부했고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또 제안을 하는 셈이고 또 그걸 어제 대통령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비판하면서 또 거부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과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또 반복이 된 겁니다. 일단 이게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이 이른바 의정 갈등의 출구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지금 정부 정책 쭉 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거든요. 이거 점점 갈등장사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등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언론이나 저희들이 갈등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의정 갈등의 해결, 결과 이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하는 거는 해결과 결과로 접근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정에 그리고 환자와 일반 시민들의 인식차가 너무 커요. 그럼 정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당은 현장과 탁상의 인식차를 좁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현장을 공무원들이나 행정부 대통령보다는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정당이고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 인식차를 좁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국정브리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이게 다 해결됐어, 다 이렇게 잘 됐어, 해결될 거야라고 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안 느껴지는데 뭐가 해결됐다는 거지? 뭐가 해결될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격차, 인식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현명하지 못해서 갈등만 부각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라는 것도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유도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게끔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유예안, 이거에 대해서 제안과 거부, 다시 제안과 비판. 오늘 역시 그 모습이 반복된 양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대안 제시해야지 지금 이거 그대로 둘 겁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은 자기 정치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역시 최근에 언론의 시각도 그렇고 정치권의 일각의 시각도 그렇죠. 지금 이게 당정 갈등, 유난 갈등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이 당 정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 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의원, 당정 갈등이 존재하느냐? 이 질문이 어떤 거였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문제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문제 없다가 아니라 이걸 지금 상황을 당정 갈등으로 보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이건 사치다. 이건 당정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있지만 그건 사치스러운 거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이거 시각차 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한동훈 대표가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정 갈등이 없다가 아니라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다라고 하면서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은 민심과 당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정말 민심과 당심인지 혹시나 사심이 아닌지. 그럼 이게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자기 정치, 약간 이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맥락에 저는 한번 묻고 싶은 게요. 최상위원 특권 같은 경우는요. 원내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내 의견을 모아서, 중재를 모아서 제일 좋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1차적인 절차조차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는요. 그때 곽규택 의원이 아마 본인이 긍정적으로 멘트를 했다가 바로 몇 시간 뒤에 한동훈 대표가 뒤집어서 아주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합니다. 본인의 뜻을 펼쳐서 어떤 논의를 하거나 평가를 받거나 이런 걸 하지 않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정원 문제도 대통령실가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한테 그때 당정회의 때 얘기했다고 했지만 또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당정회의 그 테이블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모퉁이에 서서 잠깐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도의 자리에서 의견을 전달했다. 그렇죠. 모퉁이에 서서 아마 차담하듯이 커피잔을 들고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본인은 대통령실에 제안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주요한 갈등의 행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정을 보면 소통 없이 본인의 의견을 드리는 게 이게 과연 당정일치, 당정화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심이나 당심이라보다는 사심이 담긴 게 아닌가 그런 의심스러웠던 눈이 갑니다. 아니, 그때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의존 갈등 문제를 현실을 여러 채널에서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조금 어긋나게 했다. 내지는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께서 의료 현장에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대통령의 말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그것에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자, 이준우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주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민주당 대통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한테 아무 논의 없이 그렇게 페북에 올리고 단독 기사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하면 그거 찬성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 논리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과거에 진행되어 온 것들과 다르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물론 이준우 위원님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준우 위원께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반론이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입장을 좀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조건에서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보면 만약에 민주당에 있는 어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선의 뜻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이번 정부의 선공원에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을 후년에 한 번 유예합시다. 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 제안의 이유 배경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해결한 게 중요하지. 무슨 소리니까 약간 사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목소리의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당의 대표들과 공정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랑 세대 차이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조금 별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연배도 비슷하시고 정치 경력도 많은 김기현 대표님과도 결국은 굉장히 안 좋게 결별하고 대통령과 아주 연이 깊고 서로 정말 친형제 같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다르게.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한동훈 대표랑도 이렇게 틀어지셔가지고 이쯤 되면 대통령이 문제 아닙니까. 유기호 의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역대한 당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 왔어 얘기를.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대로 짚은 거죠. 이준석 김기현 그리고 한동훈. 그런데 한동훈은 당대표된 지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이나 됐으면 안 됐으면 좋겠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에요. 뭐 김건희 여사 문자 뭐 이런 거 공로되고 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한동훈 아냐라고 이미 의사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럴까. 윤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정당 정치하고는 정말 경험도 없고 그에 대한 영어로 얘기하면 마인드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무슨 얘기냐. 25년간 했던 검사 그 방식의 업무 처리가 너무나 몸에 배 있는. 일방적인 지시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지시에 조금이라도 엇나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쳐야 되는. 그걸 정치에도 고스란히 갖다 넣다 보니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왜 힘이 있었죠. 대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중의 지지율 이거 하나로 결국 대통령까지 됐고 지방선거까지 다 먹었고. 그런데 갑자기 급전직하 곤두박질 쳤잖아요. 문제는 그 이전에 표로만 지지율로만 갈 수 있었던 거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해야 되는 정치와 이건 청양지차. 이걸 빨리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시간도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그런 거 보여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읽느냐. 오늘 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그걸 보여줬잖아요. 실망스럽습니다. 손정표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의 역대 당대표 그리고 지금 당대표하고 당대표마다 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견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갈등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 있잖아요. 제가 하고 토론하자면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세 가지만 제가 하면 일단 의사단체가 안 받아요. 의사단체는 몇 년에 백지화하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내년은 1,500명 뽑고 그다음에 1년만 유예하고. 그렇죠. 후유연입니다. 또 의논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단체가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개혁 의지만 후퇴가 되지 협상 전략에 큰 문제가 있어요. 절대 수령 안 합니다. 첫째 문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올해는 뽑고 내년에 아예 뽑지 말자. 그럼 신설의 대는 교수 다 뽑으라고 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논의할 겁니까? 협상하면 의사단체가 또 받아들일까요? 어차피 저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아니다. 지금은요. 제가 보기 의료개혁이라는 큰 목표와 수단을 구별하게 돼요. 목적은 전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필수 진료력의 서비스 받는 수단이 의사 정원입니다. 그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의사 수는 수단이 불가하다. 알겠습니다. 아주 선정부님 알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제가 드린 질문은 역대 지나간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은 중간에 사퇴하고 다 물러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도 또 그런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의료개혁 문제 하나만 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사회가 처음부터 벌어져서 파국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그건 과대 과장이고요. 이 정도 갈등이 없는 조직이 됐습니까? 앞으로 저는 잘 헤쳐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 높은 게 온 거 아닙니까? 사회가 나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만 그때 양두구 의혹부터 틀어졌지. 그럼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어느 사람하고 끝까지 갑니까? 그것도 누구나 인간관계는 그렇게 틀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된다 봐요. 그럼 추가 질문 짧게 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중도에 그만둘 리는 없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아직은 이런 갈등 하나 있다고 다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저는 잘 헤쳐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국정브리핑에서 이 의정 갈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또 의견을 비췄거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이 의정 갈등, 의료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이 의정입니다.